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온큐가 왜 다시 20불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재로는 11월 아이온큐 인재동향을 또 월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매크로 증시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인데요. 10월 말 273명 대비 282명으로 토탈로 보면 9명 정도 늘었는데 3명이 새로 입사했고요. 7명이 링크드인 내부에 있는 프로필 업데이트해서 아이온큐 입사된 게 확인이 됐고 크리스몬로 교수님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섹시 민재는 석사급 이상인데 10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박사급 인재들을 얘기를 하는데 11월에 3명이 입사해서 총 167명이 됐습니다. 전체 인력의 한 60% 정도는 핵심 인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인력이 많은 회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들어온 핵심 인재들을 보면은 D-Wave 경쟁 양자 컴퓨터 업체이죠. 여기 출신 수석 연구원이 왔고 마이코소프트 퀀텀 마소 여기도 경쟁사이면서 빅테크이죠. 나사 출신인 엔지니어 넷플릭스 아마존 출신인 엔지니어 마이코소프트의 수석 양자 소프트 엔지니어 등 뛰어난 인력들이 또 아이온큐에 조인을 했고 아이온큐 덩치는 더 커졌습니다. 올해 시작은 200명으로 시작했고 목표는 300명 이상으로 50% 정도 성장을 예상했는데 거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링크데인에 아이온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된 인원만 282명이기 때문에 기타 아직 공개를 안 했거나 업데이트 안 한 사람들을 포함하면은 300명은 달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꾸준히 6개월 20%, 1년 60%, 2년 200% 이상 성장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좋은 모습입니다. 일례로 리게티는 작년 초에 인력을 30% 감축했고 양자통신기업인 아르킥 같은 경우도 회사에 한 20% 정도 감축을 했고 디웨이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현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신규 입사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임원급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가엘 아라카와 라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 이분은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쪽에서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8월에 또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에 입사하신 분들 좀 살펴보면 말가엘 아라카와 이분은 8월 달에 입사를 하셨는데 최근에 프로필 업데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품 매니저 마케팅 오퍼레이션 쪽으로 해가지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력자다. 에드워드 다일이라는 사람은 콜드 퀀타, 디웨이브, 아이온큐의 경쟁사들이죠. 이런 곳들에서 이제 수석 과학자를 하셨던 분이고 케빈 크레이머 이분은 나사에서 공학 엔지니어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양자 쪽에 근무를 하셨던 분으로 한 3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에이미 슈미츠라는 분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엔지니어 담당을 하셨고 살림 아우라리라는 분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 바스라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양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번 달은 특별히 더 빅테크 그리고 경쟁사에서 많은 핵심 인력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를 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시황이나 저의 예상 분석 같은 거는 저희 가을바람의 경제적자연구소 멤버십 멤버분들한테는 매일 공의를 드리고요. 제가 또 저점이라고 보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그때 저도 매수했던 내역들을 공개 드리고 멤버분들도 보시고 참고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차트 분석은 많이 하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괜히 따라 하시다가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나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가을바람의 분석이나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제 멤버십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에 최고치였는데 그거를 이건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니까 최고치는 아니었죠.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에 조짐이 보이고 인플라가 잡히면서 굉장한 상승세, N자 반등을 했죠.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점 대비 12% 상승하면서 10% 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그 대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데 상승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길게 보면 사실 주봉으로 보면 미 증시는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왔고요. 지금은 이 상승세 상단에 있는 상황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S&P와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서 지금은 이제 N자 패턴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보통 N자 패턴이라고 하면 올랐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른 만큼 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르면 이 전에 최고점 한 16,400 정도 될 텐데 그것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장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시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PC라고 해서 미국 내의 소비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지표인데 구성품목 중에서도 변동폭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거를 근원 PC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연의 전년 대비 2% 정도 수준을 가져가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이 수치가 한때 22년 초 5%까지 갔다가 꾸준히 하락을 해서 지금은 3% 중반까지 진입을 했고 이 추세가 계속돼서 이제 조만간 2%대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것들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제 패드워치를 가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3월 말에 있을 이 FOMC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5.25에서 5.50이 기준 금리인데 이것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변동된 수치입니다. 원래 6월달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5월달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파월 발언에서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고 곧 금리 인하는 온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지금 빅테크들을 기반해서 미국 기업들이 워낙에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 큰 침체 없이 대세 상승장이 벌어질 거다라는 추측이 지금 반영이 돼서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최근에 매그니프센트 7이라고 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 중소형주들이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US Small Cap 2000이라고 해서 Russell 2000 지수인데 코로나 이후에 크게 올랐지만 다른 지수들은 7월 달에 이미 거의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간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힘을 못 쓰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작은 박스권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지수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고금리에 힘겨워하던 중소형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 생각은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더 많이 올 거다. 그러면 중소형주에 속하는 아이온큐도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 주가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보면은요. 제가 이때 미국에 갔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죠. 두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20불에 두 번 부딪히고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 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이 어깨선을 기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상승장을 맞아서 두 개의 파동 저점 사이에 갇혀서 횡보를 한 영업일로 11일 정도 하다가 여기를 강력하게 뚫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장 흐름을 타고 거기에 중소형주들이 더 힘을 얻었을 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20불을 다시 찍으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자세히 매일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진 않고요. 약간 체험판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장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37% 상승한 상황이고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만 봐도 아이온큐가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리게티나 디웨이브는 현금 부족해서 유상증자하고 인력도 줄이고 로드맥도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회사 덩치를 불려가고 있고 여기저기 전세계에 지부도 설립을 하고 있고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요. 그 공장은 제가 내년 초 봄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확장시키고 다른 잠재적 좋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양자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돼서 아이온큐가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11월에도 뛰어난 경쟁사 빅테크 인원들이 합류를 하고 있는데 디웨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나사, 넷플릭스, 나마존 등등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연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데 보통 주식을 보고 오는 거죠.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계산해보고 이직을 하는데 그냥 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해당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온큐의 미래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지속적으로 합류하고 회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자 컴퓨터 총 5대를 판매를 했는데 또 4분기에는 시애틀 공장도 준비가 완료가 되면서 수요를 제품 생산, 매출로 연결을 하고 있다. 반면에 경쟁사들은 현금 부족으로 인한 유상증자 매출 성장 둔화, 인력 감축 등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양자 시대가 온다면 아이온큐가 1등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 증시가 10% 넘게 저점 대비 10%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장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인플레도 잡히고 연준의 금리나 시점이 당겨지면서 내년 최소 상반기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빅테이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용주들의 대세가 보일 거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여기 흐름을 타고 같이 20%까지 조만간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물론 예상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뷰는 가져가되 꾸준히 좋은 기업의 지분을 모아가는 게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온큐가 굳이 30%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3불에서 5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원금 대비 200% 넘게 수익을 보고 있어서 사실 저는 지금 팔아도 수억 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떤 주식이 10배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 주식을 잘 알고 좋은 주식이라면 쌀 때 평가가 낮게 돼 있을 때를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장기 투자, 정립식 투자, 현명한 공부하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20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저의 예상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